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입술 여러 주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서 싸우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 아나토리라는 사람은 여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해지는 경험이다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가도 여행만 떠나면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몰려오는지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만 타면 그때부터 하늘을 날을 뜻하는 그런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가만히 하루는 세 봤더니 무려 68개국을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전부 특별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사진으로 남기죠 보통 때는 그렇게 주시해 보지 않던 경치도 전부 카메라에 담섭니다 모든 사건은 특별한 사건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밥이 좀 맛이 없어도 괜찮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여행의 한 부분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융프라우에 올라갔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다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뛰어내렸더니 제 일행들도 우르르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알퍼스 그 언덕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껑충껑충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부르며 뛰어내려왔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기차는 다 떠나보냈습니다 길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여행이 얼마나 멋졌던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던지 잘못된 지간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여행하고 있는 멋진 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주 뵙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늘 보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또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조목사님 자꾸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식구처럼 여기기 때문에 제 단점을 노출하겠습니다 저는 길 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차 운전만 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집회를 갔다가 마치고 돌아옵니다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만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뻔한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저는 길치니까 문제는 길치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문제입니다 핍박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또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때는 유구무원 입을 닫고 있는 게 최상의 정책입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 가는데 계속 핍박을 합니다 차는 경기도 여주 부근을 지나가는데 제가 첫 목회했던 여주를 지나가는데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 날도 저물어 가니 그 여주 세종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 김 목사님하고 하룻밤 같이 지나는 게 어떨까? 그러든지 말든지 꼭 참고 세종교회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후임인 친구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이 김 목사님 말합니다 허 목사님!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6천만 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디 선교하면 좋을까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 육사 출신의 별을 달려고 했던 사람이 별보다는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되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로 온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세종교회는 선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고 또한 그 돈으로 귀한 고아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다 입양하고 일약 그날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 선교중심교회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길치라서 여러분 길치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여행길을 가는 복된 여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이 제일 중요한 밤이에요 여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밤에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제자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낙심하고 그들은 엠마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걸음입니다 낙심 천만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글쎄 말이야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 뭘 하면 좋을까? 우리 지난 3년 허송세월 했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이들은 투덜투덜거리며 엠마을을 향해 힘없는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행길에서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분이 계신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은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업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던 것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 충성 많이 했고 옛날 뜨거웠다는 자랑은 소용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로 함께 길을 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북 사람들이 피난화 세운 교회에 주로 시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대문 교회, 부산의 동광교회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목회했던 원로 목사로 있는 부산 산성교회 다 이북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래, 님진강 넘어올 띠기 아하, 님진강 넘어올 때 이야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막 기총 소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억하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임진강 넘어올 쬐게 그러나 오늘의 그들은 마음대로 화도 내고 게으름도 피우고 또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싸우기도 잘하고 싸우는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간증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옛날 자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옛날 경륜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더불어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로 함께 생생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차근차근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점점점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은 먼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할까요?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확 밝아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주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확 밝아지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할까요?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같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동안에 눈이 확 하고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따라오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따라오셨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 서로 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따라가셨습니다 풍랑과 함께 따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국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따라오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따라오셨습니다 낙심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남에게 버림받아도 주님은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이 추격해오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주님의 사랑 사랑의 추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동행해 오셨습니다 도단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집이 아람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게아시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게아시의 눈에는 원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람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이미 열려있는 엘리사는 그 원수 아람군대를 또다시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형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형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자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자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에 눈이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남미 칠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 파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칠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회하게 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건 좋은데 덕분에 우리 아들 딸이 고생을 했습니다 왕따가 됐습니다 왜?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서쪽으로 가면요 놀림감이 됩니다 별명에 아주 기가 막힌 별명을 받았죠 우리 딸은 까라데플라또 접시 얼굴 우리 아들은 까라데포르타소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 까라데포르타소 친구도 없습니다 왜? 놀림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까라데포르타소 제 아들 어린 아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게 보이는지 걸어가면서 돌을 하나씩 툭툭 차며 걸어갑니다 얼마나 심심하든지 돌을 친구삼아 걷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빨리 뛰어가서 놀래주고 싶었는데 저는 원래 장난꾸러기라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숨었죠 따라가는 척 하다가 휙 돌아보면 싹 숨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싹 숨고 한참 가고 있는데 드디어 집 앞까지 왔습니다 딱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쫓아가서 성진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안았습니다 돌아보더니 저를 향해 쫓아와서는 안겼습니다 아파! 그날 그 쓸쓸하고 외롭던 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눈도 떼지 않고 보고 있구나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듯이 나도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선교를 보고 있다 네가 일하고 있는 거 보고 있다 종아! 내가 늘 지켜보고 있으니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참고 잘 일하거라 네가 천국에 도착하면 네가 네 아들 안아주듯이 나도 너를 두 손 벌려 안아줄게 얼마나 은혜로운 기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행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동행을 믿고 담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아주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사친회비라고 있었습니다 1년에 100원 내는 것 100원이 지금 얼마나 될지 몰라 하도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걸 못 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선생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집에 가서 받아오라고 집에 갔더니 돈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더니 선생님이 수업을 시키지 않았어요 넌 수업들을 자격이 없어 여기 서 있어 물걸음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던지 그 기억이 언제 났을까요? 어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말로 귀한 교수님을 통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할까요? 그래요 생각으로 여행합시다 지금부터 10년 뒤로 시간을 돌립니다 20년 뒤로 30년 뒤로 40년 뒤로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까지 돌려보세요 뒤로 더 돌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죠 조금 앞으로 드디어 첫날밤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경주에서 딱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방 어머니 아버지가 초야를 치르시는 그 밤에 그 방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난자를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또 한 손은 수억 개 되는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들 그 씨앗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가장 믿을 만한 튼튼한 편화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합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열 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납니다 그 방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기뻐 받아주고 있고 천사들은 박수를 치며 당신의 출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는데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당신의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으로 딱 갔습니다 서 있는데 바로 그 제 옆에 주님께서 옆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아 너 이때 외로웠지? 너 버림받았구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선생님 성은 안씨인데 안 선생님 얼마나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봉투를 자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괄시하든지 다른 친구들은 잘해주고 돈 못 내는 저는 아주 차별 대우를 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그런데 그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쓰라린 시간들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안 선생님을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멈추든지 여러분의 기억이 어느 지점에 멈추든지 그 모든 기억 가운데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 혼자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셨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동행보다 귀한 동행은 없습니다 사람은 늘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유력하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우리를 떠나가고 아버지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도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친구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하나 또 떠나갔습니다 가장 가깝던 친구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곁에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위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면 동행하는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10년 전에도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계셨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동행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던 예수님은 동행하는 주님이셨어요 이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호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더디 믿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디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행하고 계신 주님은 바로 그날 새벽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옛날 전설 속에 나타난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만 작년에 칠순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아주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신대원을 다니고 있던 20대 후반 저는 말할 수 없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험날을 앞두고 있는데 학기 말 시험 앞두고 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당신은 모든 학업을 다 중단하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한데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는 게 좋겠다고 저의 그런 청천병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교로 갔습니다 광나루 그 언덕 높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일곱 번을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대충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 키가 저보다 훨씬 큰 목전도사 성의 목씨입니다 저를 보더니 허전도사 왜 그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그대가 말했습니다 목전도사 나 말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희망이 없대 집으로 돌아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때 이 목전도사가 한마디 합니다 웃기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다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다 아니 친구가 어려우면 그래 괜찮아 주님이 다 함께 하실 거야 괜찮게 그렇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가야지 뭘 웃기지 말라고 너하고는 이제 절대 친구 안 할 거야 일어났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부터 멜로디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여기까지 불렀는데 후렴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 이 부분이 반복 반복되어서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멜로리를 따라 부르면서 길을 갑니다 광나루 버스 정류상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줄을 계속 노래하면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 저는 사람들 틈에 걸어갔습니다 순간쯤 갔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머리 위로부터 온 몸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지나갔을 때 이미 제 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호대교를 버스를 타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 뛰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흘러가는 한강물이 아름답든지요 날아가는 새도 아름답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삽시간에 집까지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거든 무조건 오늘 답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누가 나를 치료하십니까? 누가 내 길을 인도하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모든 것들 다 책임지십니까? 밤새도록 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 권세를 이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치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이 어두워서 문제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그가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가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가 고치실 것입니다 그가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로 담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루는 길거리 나가 보급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내가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그날 길거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눈이 열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눈이 활짝 열린 제자들 가만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을 보았더니 그분은 동행하는 주님이셨고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셨고 또 지금까지 쭉 말씀해오시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님은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말을 걸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면 말씀의 주님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미 칠레까지 갔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보금을 전했습니다 1년쯤 되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향수병이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산하에는 향수병 걸리지 않을까요?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노스탈지어라고 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친구들이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형이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땅 끝까지 왔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향수병을 고실 일이 걱정입니다 하루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로카 오세아니카라고 하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내 고향 남쪽 바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방송되는 전파를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인터넷도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파상에 둘렀습니다 칠레 전파상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 한국에서 오는 전파를 좀 잡고 싶은데 방부에 있을까요? 아 있다는 거예요 우선 라디오 하나 단팔 라디오 하나를 꺼내더니 이걸 사시면 된대요 제일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종이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해외 방송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KBS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단 여기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구리선 이걸 지붕에 탁 달아서 연결하고 안테나를 길게 한 다음에 주파수 딱 맞추면 9시 되면 KBS 당신 나라의 방송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구리선을 달았습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잘 맞추었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해외 동포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BS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들려드릴 방송은 조영남의 제비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방송을 듣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노래를 듣고 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달려온 방송을 듣고 있구나 나는 어제도 말했다 한 달 전에도 말했다 계속해서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요호와 나는 말씀의 요한이라 종아 나에게 집중하라 너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라디오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심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요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합니다 선교사 때부터 그 습관이 생겼습니다 칠레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개월 만에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캐토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날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 마치 빌립보 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말씀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비자를 받지 못하여 추방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 조그만한 나라의 비자 때문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내와 함께 비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응답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고 비자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날 마침 산티아고에서 한국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가서 기도를 다 하고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결혼식에는 항상 김치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김치와 떡 그걸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데 아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자그란 바로 저를 추방했던 이민국장이 신부와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날 하신 응답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하필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배웠던 모든 스페인 말을 총동원에 말합니다 무처고스토 메자마 파스토르 구스타브 호 암호 무처 칠레 네시스토 비사 다메 비사 보르허블 나는 허묵사라고 합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난 칠레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게 비자를 주십시오 딱 얘기했더니 이 염라대왕 같은 비자그란의 얼굴에 미소가 빵긋 그러더니 수달겠다 포파보르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비자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가운데 그 감격이 제 가슴에 벅차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는 요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고 펼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제자들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마음도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도 있습니다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고 4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주님은 마음을 여셨는데 46절의 말씀은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혼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을 46절에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6절이 끝이 아닙니다 47절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피와 땀과 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46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47절까지 가야 합니다 죄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들이 믿게 해야 합니다 저 열방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 뭘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내 속에 내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열방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신다면 마음이 활짝 열려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뭘 했을까요?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원주민 선교 대회를 했는데 수천 명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통역을 하고 그 목사님을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려웠어요 왜? 한국 문화하고 칠레 문화 남미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유머 한국 사람이 웃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미 사람은 절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웃음을 기대하고 있는데 난감합니다 왜? 그건 웃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웃을 시간입니다 확 웃었어요 은혜로운 집회를 계속합니다 근데 숙소로 돌아왔는데 강사보다 통역이 훨씬 더 피곤했습니다 목이 다 씌워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같이 따라온 장로님들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을 앞에 차린 거예요 다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무도 먹으라 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가 시험 들면 평생 갑니다 아 그런데 10년 선교를 다 마치고 부산산선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신방을 했습니다 하루에 17집씩 쭉 다니면서 신방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떡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음날도 또 떡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석원삼이라는 분이 제가 먹는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떡이 나왔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떡만 먹었거든요 전화 다 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떡이다 그날 이후로 마칠 때까지 지금까지 아침은 떡으로 먹습니다 왜 우리 교회 부산서 떡 제일 맛있게 하는 낙원떡집 사장님도 계시고 동성떡집 사장님도 계시고 떡을 새로 만들면 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기도하고 떡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떡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자기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성도를 모시는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알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도를 좋아하십니다 선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십니다 선교사 보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제 별명이 대연동에 잠 못 이루는 밤 우리 교회가 대연동에 있거든요 대연동에 잠 못 이루는 밤 왜냐하면 선교사를 제가 23년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102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송할 때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누워있으면 파송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어 주님 행복합니다 이대로 천국 가도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 제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전달되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파송 예배 드릴 때 꼭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도 잠 못 주무시겠네요 대연동에 잠 못 이루는 밤 많은 밤을 그렇게 잠 못 이루지 이루며 보냈습니다 행복해서 잠 못 이루는 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향하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받는 거룩한 현장 그 현장을 지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10년 동안 일하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금년 9월이 되면 제가 세웠던 학교 제가 세례해 준 성도들 제가 세운 목사님 다시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세례를 베풀고 결혼 주례를 해 주었던 귀한 자매도 있습니다 에블린의 자매 얼마나 얼마나 이 자매가 믿음으로 잘 자랐는지 이 자매가 드디어 제가 중매하고 주례하는 가운데 결혼식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 파티를 시작합니다 아 파티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춤을 추었습니다 왈츠를 추었어요 그대 가만히 있는데 신부가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제게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춤을 추자는 거예요 저는 멈추기 때문에 춤을 못 춥니다 그냥 끌려 나갔습니다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왈츠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리만 움직이니까 왈츠가 됐습니다 문제는 자꾸 신부를 콱콱 밟는 거예요 발을 밟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제게 이를 말합니다 세 파스톨 구스타브 노우 비에서 베니도와 칠레 전 너브리에 시도 살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만약에 칠레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발이 막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면 주님은 나머지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칠레에 가서 참으로 저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다 마쳤더니 거기에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가셔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시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나을까? 다른 확신이 있었는데 안 나을걸?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한 자매 오랫동안 아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간단히 한국말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가신 다음에 그 자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뒤통수에 망치로 누군가 탁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힘없고 부족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내 계획,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정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드디어 엠마을을 향해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입도 열렸습니다 입도 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주여 입을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48절로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엠마을을 향해 가던 그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을을 향해 갈 때는 그들은 낙심과 불만, 불평,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대화를 나누며 힘없이 걸어갔지만 방향을 바꾸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는 그들의 발걸음이 힘이 써졌습니다 그들의 나누는 대화는 전혀 다른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입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입술이 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넋두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짝 열린 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불평의 입이 닫히게 하시고 원망의 입이 닫히게 하시고 남을 흉보는 입이 닫히게 하시고 낙심의 입이 닫히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만을 쏟아붓는 입이 닫히게 하시고 내 입이 열려 주님을 잔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입을 열려 축복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입이 활짝 열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에 부임을 하고 1996년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교회가 제게 차를 사주었어요 그 당시 소나타, 쓸리리 세거를 사주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걸 몰고 새벽기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새 차를 사고 한 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도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독님께서 우리 사찰 집사님 열세 꾸러미를 훔쳤습니다 그걸로 단임 목사 차를 싹 며칠 동안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훔쳐간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새 차니까 그런데 아내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롱들은 고기를 껴웃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조짐이 안 좋아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끼어맞히기를 잘하는 거예요 조짐이 안 좋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 새로 오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여기 오면 여기 차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탁 그날은 그저 걸어다니면서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기도 딱 왔는데 그 자리에 차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연인 즉슨 이 도둑님께서 하루 종일 제 차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공중전화 박사 옆에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유심히 보았던 우리 교회 집사님 주집사님이란 분이 카센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차를 잘 아는 거예요 어? 우리 목사님 차가 이게 웬일일까? 차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동안에 이 도둑님께서는 혼비백산화에 도망가고 말았어 그리고 주집사님 차를 그대로 몰고 제 자리에 딱 갖다 놓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장릉들이 뭐라고 하냐면 역시 우리 목사님!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입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많은 절망한 사람들 그 절망한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인프레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만나면 꼭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목회 하느라고 참 어려웠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억수로 욕봐십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것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눈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계하시의 눈이 열리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 이 내 말 제일 안 듣는 입 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열리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고하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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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 밤 이 밤